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4%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1.4%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주가가 낮은 위치 7만원이 깨지면서 6만 9천원 가격대까지 털썩 내려앉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여러분들 최근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올 들어서 2024년 여기에요. 여기 들어서 어때요? 가장 낮은 지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가장 낮다. 올해 매수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 사실상 손실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사실 심적으로 많이 걱정도 정말 많으시고 착잡해 하실 텐데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떨어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반등을 하게 되면서 정고점 근처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동시에 우리 주주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지 결국 매수, 매도,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시면서 계속 대응을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이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8월 그리고 7월부터 9월 초까지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쭉 떨어지는 흐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는 떨어지다가 또 언제예요? 6월에는 상승을 했다. 또 3월에도 상승을 했다. 어떻습니까?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3월은 괜찮고 6월은 괜찮다가 갑자기 7월, 8월은 안 괜찮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정말 큰 흐름의 사이클을 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보는 변동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길게 변동성을 보셔야 돼요. 긴 흐름 이렇게 쭉 올라갔다 떨어졌다 오르는 이런 변동성의 사이클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주주분들 중에 나는 조금 짧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때 사서 이때 판다. 이때 사서 이때 판다. 이렇게 짧게 짧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기업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수급을 반드시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기업 자체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오래 계속해서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삼성전자의 IR 자료, 이 경영 실적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이제 2024년 2분기 매출액 74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는 71조 대비해서도 소폭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2분기 60조 대비해서는 이제 많은 비중으로 매출이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액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쪽을 보시면 훨씬 더 급격한 상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6조, 6조를 벌어들였는데 2분기에는 10조까지 벌어들이는 아주 아주 좋은 모습, 호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작년 2분기 6천억 대비해서는 거의 15배, 20배 가까운 정도로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1년을 돌아보면 주가는 어떻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정말 큰 폭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10조뿐만 아니라 3분기에는 13조 영업이익까지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때요? 사실 회사는 괜찮다. 돈은 잘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쭉쭉쭉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업황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죠? 보시는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질수 차트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글로벌 전체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의 지금 주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기업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추세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거기다가 최근에 AI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 AI가 점점 우리 생활 속에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도체는 당연히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역시도 상승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실적까지 계속 증가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 남 대표님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7월 12일 이후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오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달 두 달 동안의 하락은 여러분들 기업 자체가 꺾이는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수급적인 분석을 필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쭉 매수세로 쏠리는 경우가 있고 단기적으로 쭉 매도세로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1위 1비 하시는 것은 삼성전자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수급이 쏠렸다가 수급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최근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다가 외국인들을 많이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한 달 동안만 보시면 개인들은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네. 이제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이제 점점 주가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분명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함정이 있죠. 최근 한 달이 아니라 이 한 달이 아니라 조금 더 한번 쭉 땡겨보겠습니다. 올해 한 3월 3월부터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해 3월부터면 과거 반년 정도는 여러분들 어때요. 순매수가 개인들이 오히려 물량을 낮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물량을 늘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최근의 흐름만 보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상승 방향으로 지금 틀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장기는 반드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지금 현재 뭐가 걱정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샀다. 지금 이런 위에서 사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할지 말지가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솔루션을 해드릴 거냐.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히 잡아드릴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냐. 정확히 6월 3일 날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매수 타점 어디? 바로 이 지점입니다. 6월 3일 날 정확히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또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매도 타점을 언제 잡아드렸냐. 바로 이 부분. 여기가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 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다라는 겁니다. 최고점은 아니었지만 7월 12일 잡아드림으로써 어때요? 매수는 이제 수급으로 상승, 수익 실현을 했고 매도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에서는 이 하락을 피하는 그런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은 어때요? 다음은 또 매수 타점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타점은 기다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우리 남프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 정확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공포에 매수를 하라. 공포에 매수하라. 자 그러면 잘못된 공포에 매수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주식이 더 떨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타점을 정확히 잘 잡으셔야 공포에 매수를 하라는 것을 실현을 하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최근에 수급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을 알려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수급이 쏠리고 수급이 빠지는 흐름을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을 잡아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면 수익 보시는데 당연히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5554-3006으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타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이 번호로 개인 번호니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타점 연락 못 받았다라고 하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편하게 문자만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형주예요.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급격한 상승 막 50%, 100%까지 상승하는 흐름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수급 패턴을 잘 이해를 하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고점, 이런 저점에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결국 삼성전자로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숨에도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면 역시 7월 12일 이후로 이렇게 급락 그리고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 패턴 역시 여러분들 시장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시장 전체 수급까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대로 삼성전자까지 분석을 내려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시장 분석이 정말로 약해요. 내가 주식은 조금 알겠다. 주식 차트를 보고 주식의 차트의 기업에 대한 뉴스는 보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강점이 있으실 수 있지만 이 시장 분석은 정말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까지 제가 함께 제공을 하면서 삼성전자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라.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 분석이 반드시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요. 제가 드린 연락 기다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 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티닙, 이제 렉라더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 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